아 있구나 2층 하얀병 대기한다 내 집이랑 옆, 내 라인, 실크 라인 어디야? 내 집 2층 내 집 2층 아니? 몰라 사운드 왔네 아 건너왔다 불 건너왔다 해봐서 형 아악! 오른쪽 제발 이겨줘 1층 하나 되어있어 아야 대충 2층 잡았어? 2층 잡았어 1층 하나 되어있어 아 4번에 있었는데? 글라스 한 번 에퍼 하나씩 왜 됐나? 이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? 여기 베란에 있다네 여기 베란에 있다네 여기 베란에 있다네 한 번 뒤에서 혼자 안 할게 하나야 긴 줄 집에 둘이 있는거지? 긴 줄 집에 있는거는 몰라 집 밖에 그거 내가 말 안해 위에 안 보여? 뒤에 있어? 힘 남겨요 하나야 나 가 나 가 나 가 아 진짜 이.. 내 짐은 잡았어 내 짐은 잡았어 내 점 조심 내 옆에서 건너갔을걸? 이 뒤에 오 이거 좋은데? 너 이거 안 했어? 에어! 아 뭐야 안 돼줘 안 돼 왼쪽으로 하나 나온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봐봐 창고 앞에 여기 준웅 왔다 준웅 조심해 있어 나 안 보이냐 사람 이렇게? 세트팀을 바꾸자 안 보이긴 했어 이건 인정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 오늘 정신이 이상하네 오늘 심심이야기 폭 조심해 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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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팔 밥 때려 한참 한참 오른쪽에 윌바 안 돼 으허허허허허허 으음 아멘